공전! 야 우리 배 어딨어? 배 탈 사람들 아 여기 한국인이 한명도 없네 이거 X 됐네 이거 마이팀? 네 투게더 투어? 그린팀, 그린팀 아 그린팀 아 이런식으로 저는 그린팀입니다 그린팀 잘 다녀보자 오늘 이거 형들 피피섬 투어 제가 이제 야무지게 가겠습니다 내 이름은 있나? 굿모닝 마이네임 유영상 룡찬 어 봐? 어 예예 미 미 미 미 오 있다 오 내 이름 있어 사진을 찍어주네? 고우의 별에는 밤 아니야 이거?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어주네요 자 왜이 브라더? 야 졸라 덥다 호랑이랑 같이 찍을게요 오 신발을 벗고 타네요 나 쓰레기통인줄 알고 이거 버릴뻔했어 오케이 땡큐 써 일단 조끼도 입을게요 알 수 없는 이게 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아주아주 이 사발적인 이 피피섬 투어 형도 시작됩니다 방송 컨텐츠는 제가 또 준비를 했죠 그치 Somg 구 모닝 고고오니 베퍼민트 이어가 저 마이네 베퍼민트래요 이름이 그치 스몰 타이아몬 저 안에는 화장실이 있대 자 일단 물 하나 방금까지 뭐랬는지 한쪽 요약이요 그냥 닥치고 나만 잘 따라와 니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오늘 내가 극락 보내줄게 약간 이랬습니다 지금 방금 뭐야 왜 멈추는 거야 어디 뭐 무인도야? 마이콘 아일랜드 야 물 색깔 봐봐 형들 와 우리나라보다 이게 맑기는 해 동남아가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맑은 데는 찾기가 약간 쉽지가 않지 우도도 약간 이렇게 좀 팝콘 해변이나 이런 데는 이뻐요 형들 뭐 일단은 여기 일단 봤어요 괜히 어지럽냐 이거 배가 자꾸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자 일단 가자고요 와 화산으로 다 깎인 거 봐 형들 이게 형들 바이킹 동굴이래요 바이킹 동굴 태국 바이킹 동굴 보세요 근데 오늘 뭔가 좋기는 하다 뭐야 저기 잠깐만 야 저기 뭐야 티키니 티키니 누나 이따가 여기 부탁하고서 카메라 부탁하고 시원하게 입수 한번 해야겠다 스노클링 한대 형들 스파클링 기쁘니까 조심하래요 형들 뭐 그래도 지켜줄 수가 없대 여기는 방금 그랬거든요 저기에 가면 비키니 누나들 많아요 저희가 정박은 했습니다 일단 형들 앞으로 한번 나가보자 뭐야 이렇게 옷을 뭐야 입고 온 분들이 있네 다들 뭔가 갑자기 막 비키니로 다들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물안경 있으면 최고라고 여기 아 한번 입수 한번 해봐 여기 뭐 다들 사진만 찍네요 여기서 배 위에서 이거 1분만 입고 들어갈게요 브로우 저스트 저스트 원미닛 태그 미 비디오 비디오 노 브라블라 비디오 호들 갈게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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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됩니까 안됩니까 형들 병파요 도전 도전 시원하긴 하다 여기 안에는 한번 보고 싶다 형들 한 번 더 한 번 더요 다른 분한테 부탁해야 돼 잠시만요 천 개 입수 도전 갑니다 아 라스트 원 노 브라블라 노 브라블라 땡큐 렛츠고 갑니다 형들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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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나 까졌어 이분이 뭐야 이거 시그널인가 이거 시그널인가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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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속은 맞으니까 형들 따갑다 얼굴이 조금 햇빛에 탔나 도전 근데 형들 남들은 여분 옷이랑 수건이랑 다 갖고 왔거든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지금 제 옆에는 제 친구 밖에 없어요 형들 오늘 이거 메고 왔거든요 못했어 나 지금 자 우리 라스트고 한다 라스트고 이거 왜 주는 거지? 이거 산소통 없이는 안 되잖아 이게 물 안에서 숨이 쉬어진다고 진짜? 이거 물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? 일로? 일로? 이렇게 쓰래요 코를 다 가려야 돼 자 써볼게요 저도 자 아이유를 외출게요 아이유 자 사람들 막 준비를 하네요 여기가 이제 오 야 물고기 있다 피라냐 같은 애들 가시고기 자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까요? 파일러 뭐요? 보고 올게요 아 쏘 자 스테어 1분 2분 아 뭐야 이제 다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다 들어오는데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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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2분 와 물고기 진짜 많구나 아 어디서 왔어? 타일랜드 아 타일랜드 아 유 베리 카인드레스 땡큐 아 네 형들 진짜 이거 아니 물고기 진짜 많다 형들 안에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줄무늬 애들이 아 이게 못 보여줘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형들 이거 인터넷에 검색이 빨라 어 이런 애들 어 이 애들 이 애들 보이세요 형들? 물고기 있는 거? 겁나 많아 나 진짜 저기 갔다 오고 싶다 형들 아 마음은 진짜 갔다 오고 싶다 물 색깔 이쁘죠 나도 여기 아래 보고 싶다 맛보기 하고 왔으니까 이거 패키지 원래 12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특별히 6만원에 왔습니다 나가서 수영 좀 하라고? 아 찍어줄 뿐이 없어 찍어줄 뿐이 아 그럼 형들 나 괜찮아 한 번만 더 하고 올까 형들 수영? 여기 그 인스타그램 그 그 주목자분한테 한번 그 카메라를 맡겨서 좀만 좀만 찍어줘면 안되냐고 그걸 부탁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까?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자 이제 가볼게요 물고기 한번 보고 올게요 포탈 물고기 잡아올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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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못 들었다고 나 진짜? 아 장난하나 아 안 고맙네 물고기 잡았는데 걔가 나한테 제발 좀 놔주세요 이래가지고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대가리한테 때렸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딱 놔주는 순간 나한테 욕받고 튀더라 어 잠깐만 어 나 주머니에 일정이랑 그거 있었는데 이거 어디갔지? 아잼 좋긴 좋네 이거 봐 이리로 못 올 건데 어 이리로 웬만하면 못 와요 저는 가능한데 야 너 뭐하냐 수영을 아유 야 수영 왜 이렇게 못해 수영 맞나? 그냥 구경한 건가? 아 저는 저런 느낌 아니에요 저 고수잖아요 저 프로에요 수영은 맞아요 고수잖아요 아 진짜로 진짜로 저 물놀이는 제가 줄포 전라북도 부안구 출신이어가지고 수영은 제가 제가 이름이 원래 네 글자거든요 형들 유형 상어 아 진짜로 형들 제가 바다의 상어예요 형들 아무튼 줄포 사람들끼리는 지금 다 알거야 아마 부모님들 누구누구 통해서는 아 누구집에 아들 이런 거 다 알아 음 전라도여라 기분이 허글나게 조아부러 자 아무튼 이제 이제 진짜 PP섬 가는 거야 진짜 아 이제 빨리 좀 가자 진짜 야 몽키 아일랜드 뭐야 원숭이가 있어 원숭이가 있어 뭐야 제 방은 뭐야 자 사진 한 장 찍을게요 뭐야 엉덩이 왜 봐 야 엉덩이 검사하는데 어 애기 몽키 애기 몽키 귀여워 여기가 원숭이 아일랜드래요 원숭이들이 갱스터래 아아 왈 왈 왈 왈 왈 왈 내 가방 내 가방 놀인대요 근데 뒤에서 알려줬어 야 뭐야 이눈아 옷 벗겨질 뻔 왈 제 호랑이 가방 보면 무서워합니다 왈 왈 왈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자 이제 빨리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돌아가자 힘들다 이 전선 사진 있죠 찍었죠 아니 오징어가 살더라고 바다에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아까 12시 1시에 자 여기서부터가 그 마야 아일랜드에요 마야 아일랜드 여기가 이게 이게 마야비치 와 아주 이쁘죠 푸른색깔 엄청 이뻤습니다 여기 봐봐 웰컴 투 마야베이 저도 인지샷 하나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찍길래 뻘쭘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찍어줄게요 했는데 아 됐습니다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피피섬에 원숭이 해변 있었죠 여기 몽키 해변 그럼 이제 여기가 피피섬에 똥싸이 해변으로 지금 예 왔습니다 풀이 질러 샤발 자 우리 오늘 레스토랑 갑니다